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에이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커 컨테이너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모이애킹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도커 컨테이너 환경이나 아니면 또 요거의 연장성인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여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례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런 강의들 요청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과 방식하고 좀 달리 이렇게 도커 컨테이너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모이애킹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가상 환경, 대표적인 가상 환경을 하나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notso secure.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취약한 도커 VM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레벨은 이제 하드하고 이지 두 개 모드로 여러분들이 부팅을 할 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따 한번 잠깐 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플래그 형태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침투를 하면은 여기 이렇게 감춰져 있는 이 파일들을 가져가면은 여러분들이 침투를 한 목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푸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라이트업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만약 어려우면은 이걸 참고하셔서 실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이제 OV 파일로 하나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링크를 걸면은 구글 드라이브 쪽에 OV 파일을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용량은 얼마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저거를 또 다운로드 받아서 가상 환경, VMA 워크스테이션에서 불러오던지 아니면은 버츄얼 박스에서 불러오시면 되고요. 불러와서 설정하는 방법들은 제가 이미 유튜브에서 많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이제 칼리닉스 최근 발표했던 이 영상 찍었던 2020년도 세 번째 버전으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것을 OV 파일을 임포트 하셔가지고 가져오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면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한번 좀 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리스타트를 한번 해 볼 거고요. 이렇게 이지하고 하드로 두 개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지로 우선은 쉬운 버전으로 이렇게 부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팅을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네트워크 설정을 하느라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두세 번째 할 때는 빠르게 이렇게 부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요것을 OV 파일을 임포트하고 난 뒤에 처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브릿지로 선택을 하던 어떤 걸로 선택을 하던 상관이 없겠지만은 최대한 NAT로 하시고 그것이 이제 DHCP로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이게 설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마 편할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브릿지로 했을 때도 DHCP로 잡히시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NAT로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192. 저 같은 경우는 168, 200에 159로 이렇게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로는 여러분들이 뭐 로그인을 하지 않고요. 요것은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면서 침투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 테스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칼리 리눅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앞에 정보 수집부터 좀 일부 같이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우선은 핑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잡혔던 192.168, 168, 200에 159 접속이 우선 되는가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접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맵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요것을 그냥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접속이 현재 안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른 포트로 지금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게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관련된 포트들, 어떤 서비스의 포트들이 열려 있는가? 요것들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앱맵을 이용해서 저희가 포트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 점검을 할 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버전 정보까지 같이 나오게 마이너스 S 대문자 V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좋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버전 정보를 가지고 또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지 검색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취약한 어떤 Vmware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임포트 하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SSH 서비스하고 HTTP 하나 서비스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계정 정보나 그런 것들을 획득을 하면은 SSH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퀴즈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TTP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800 TCP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치가 2.4.10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00으로 이렇게 접속을 해 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화면이 웹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충 이런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닉토 같은 거나 여러가지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시면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가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닉토 마이너스 H 그 다음에 정보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닉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 취약점 진단할 때 좀 빠르게 어떤 버전 정보 같은 경우나 볼 필요한 어떤 파일 같은 거는 그 다음에 기본 계정으로 일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런 취약한 도구라고 보시면은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정보들을 보면은 이렇게 WP 제이선 파일이나 그런 것들이 현재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WP라고 한다면은 이제 워드프레스 환경이에요. 여러분들이 CMS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블로그로나 홈페이지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픈 플랫폼이요. 그래서 WP 어드민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 WP는 어드민의 ajax.aphp라는 그런 파일들도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10이라는 아파치 버전도 현재는 좀 오래된 버전이다. 그래서 취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가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WP 어드민이라는 페이지에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은 관련된 페이지에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관리자 페이지를 어떻게 침투할 수 있냐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것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워드프레스 취약점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것이 WP 스캔이라는 것이 칼리닉스에 있어요. 그래서 WP 스캔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URL 정보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마이너스 H에서 한번 햄프 정보들 도움말부터 우선 확인을 해보시면은 URL 옵션은 이제 URL 여러분들이 입력할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이픈 하이픈 URL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픈 하이픈 URL 그 다음에 요거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적어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플러그인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가지 기본 설정들 파일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뒤에 옵션을 몇 개를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전에 벌써 유튜브에서 WP 스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취약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워드프레스 이렇게 테마 취약점 관련해서 좀 취약한 버전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리자 페이지 같은 거나 admin.ajax.php 이런 파일들이 이제 노출이 됐다라는 것들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별로 플러그인들은 그렇게 많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런 것들 취약점들을 이제 확인을 할 때 일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바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열거를 한다고 하죠. 정보 수집을 하게 되는 거고요. U옵션이라는 것은 유저 옵션들을 확인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mmolated U옵션이라고 하면은 현재 요 페이지에서 사용자 정보들 사용자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워드프레스 환경에서는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글을 썼다거나 아니면은 사용자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들이 열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확인하면은 이제 바비라고 비오비라고 이렇게 사용자 정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는 사용자 정보들이 요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냈다라고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 정보를 알아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사용자의 어떤 패스워드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패스워드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전 파일 공격을 이용해 가지고 보통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전 파일들이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찾냐면요. 로케이트 그 다음에 워드리스트 파일이라고 있으면 이렇게 찾으면은 워드리스트라는 그런 문자가 들어가 있는 디렉토리나 아니면 파일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찾으면은 몇 가지가 쭉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 정보들만 가지고 있는 것도 몇 개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크리티 리스트 파일이라는 기터브에서 공개하고 있는 사전 파일들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기터브 파일이고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사용자 정보들 같은 경우는 패스워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파일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git 허브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수도 예 수도 git clone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바로 이렇게 시크리티 리스트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보하고 유저하고 이 패스워드 정보들을 이제 사용하셔가지고 크랙을 하시면 되겠죠. 무작위 대입을 공격을 해서 패스워드 정보들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패스워드 정보들을 알아내는 것들이 WP 스캔을 이용해서 알아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칼리누스에 있는 메타스포로이트를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메타스포로이트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바로 워드프레스 XMLRPC 로그인이라는 이러한 공격 모듈들이 있고요. 워드프레스 관련된 그런 공격할 수 있는 모듈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들은 이 XMLRPC라는 페이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무작위로 대입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그런 워드프레스 공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제가 이렇게 지정을 해줬거든요. 한번 쇼옵션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써놓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쇼옵션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 제가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던 것들을 이렇게 반영을 했어요. 패스워드 파일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래에다가 8080, 800, 그 다음에 IP 정보, 그 다음에 아까 획득했던 BOB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패스워드를 하나씩 하나씩 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클리어를 시켜버렸네요. 그래서 런을 시키면은 이렇게 패스워드를 하나씩 하나씩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영을 하다가 이게 패스워드가 이제 크랙이 되는 것들이 되면은 중간에 이제 멈추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획득을 할 수가 있고 그걸로 로그인을 해서 이제 추가적인 공격들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루는 부분은 여기까지 이렇게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패스워드 다루면은 이제 워드프레스 관리자 거단이나 그런 것들을 획득을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시스템을 침투할 수 있는 뭐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플러그인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도커 환경 이미지를 가지고 내부 침투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존에 웹서비스 하나 구성되어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도커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하시면은 좀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신다는 것이 오늘 결론일 것 같습니다.